6시-1 6시-1 달래는 어르신 며느리 찬민이는 헤더신 사위로 보내며 이 정도 인맥이면 죽고 싶어도 못 죽을 백이야 아이 추워 철수 차지원이는 자네가 지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고 싶을 거야 왜 내 딸을 위해서 하여 훗날 태자가 되시겠다 그런 겁니까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단지 모든 것을 덕망공주에게 걸었을 뿐입니다 덕망공주 그리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웃음 맞나요 웃음 맞나요 야 근데 야 아니잖아 죄송 근데 사모님의 어떤 점에 끌리신 겁니까 세라 아가씨하고는 극과 극이던데 실수한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단지 선생님 자꾸 이렇게 나의 골탕 먹이면 큰 스님께 일로 바칠 겁니다 눈을 떠서 날 보시게 해. 하하하하